제 슈퍼범벤 넣으세요 저의 슈퍼범벤 김영근 샹 나는 김영근에게 나는 당신의 집에 폭탄을 던질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김정근 너 진짜 범우는? 엄청돈 저는 김정은입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 폭탄을 던질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김정은입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 폭탄을 던질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김정은입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 폭탄을 던질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김정은입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 폭탄을 던질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김정은입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 폭탄을 던질 것입니다. 저는 김정은입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 폭탄을 던질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김정은입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 폭탄을 던질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아니요. 한국어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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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나 tidak 이쁘다. 나는 한국어로? 주인공은? 괜찮다. 정말 놀랍. 정말 놀랍. 많이 놀랍. 왜 나를 놀랍? 대통령님. 대통령이 Clinton. 안녕하세요 굿가? 하하 아멘 좀 더욱더? 좀 더욱더? 아니 좀 더욱더? 2번 더욱더? 더욱더? 너 죽음이? 나는 죽음이體 안전 넌? 일어났다, 인정어 무슨 다행히나? 죽음 avu 일어났다 죽음 슬픔 다행히나 스트레칭 아냐 재생 prolifam 방금 영상에서 만나면 네, 지금 시작할 수 있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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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아비, 사실, 저는 지금 잘 듣고 너무 짓을래.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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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해. you just talked to the Russian guy. he says, Americans idio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Russian guy? what do you think Russian guy? are you Russian? okay, no problem. no problem. good, good. Have a nice day. see you, see you, see you. 역시 한국의 아이디오트가 말하는 게 싫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부터 저는 부터 미국의 사람은 러실러스 이디오트죠 왜 말씀을 원하는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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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전통수연이 제가 정형성형입니다. 첫번째 기공은 그냥 춥고 아, 남人? appa? 펜평? 에스파일 에스파일 Real Madrid 아멘